오늘 맞춤듯 블랙이에요 오늘도 멋집니다 와 지금 명수씨가 놀랬어요 와 이곳은 글래디에이터 2입니다 왼쪽부터 후드타입 하셔도 되겠습니다 멋집니다 오늘은 남성미가 넘쳐요 김명수씨입니다 아 배우로 만나도 너무 좋은데 오늘 이곳에서 만나니 너무 좋네요 네 네 지금 파이팅 네 항상 아 보라인트까지 취재진 분들이 네 가운데도 한번 봐주시고 네 자 정말 이 분의 연기 노래만으로도 저희가 너무나 즐겁게 함께하고 있는 명수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영화 너무 기다리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오늘 패션도 그렇게 멋있게 준비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제가 어릴 때는 보지 못했지만 오늘 돼가지고 이렇게 시사에 초대해서 너무나 기대하고 있는 영화에서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회가 많이 됩니다 파이팅 메시지 좀 남겨주시겠어요 오늘 글래디에이터 너무나 기대하고 있으니까 재밌게 보고 가겠습니다 글래디에이터 파이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명수씨의 vip 포토타임까지 저희가 함께 해 보았습니다 와아